어우 근데 너무 설렌다 왜냐면 2일째부터 양도가 가능하다는 룰이 있었거든요 지금 재현님이 그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와 저 두 분 뭐죠 진짜? 이제 독점 데이트 근문도 차지를 하면서 효진님한테 마음도 이제 내 마음은 너야 아니 아까 준식님이 옆에서 머리 쓸 때 되게 관심 없는 척하지 않으셨어요? 완전 큰 그림이 있으셨네요 재현님이랑 준식님은 진짜 전략적이네요 아니 근데 준식님은 보면은 뭔가 꾸준히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가치 투자 타입이신 것 같은데 재현님 같은 경우는 뭔가 상황을 보다가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을 노리는 스타일 타이밍? 네 와 재현님 같은 스타일은 돈을 잘 벌 수 있나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투자에는 타이밍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숨은 고수가 있으셨어요 와 타이밍 예술이다 소름이에요 소름 아 혜윤님 우울해 어떡해요 아 혜윤님은 또 다이아가 많지 않아서 효진이 없어? 오 아까 나갔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너네 너네 포트폴리야 뭐야 준식님이야? 남자 쪽 누가 하는 줄 알아? 몰라 내가 아 너일 것 같았어 근데 난 사실 누나를 생각하고 오? 득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데이트를 많이 해본 게 아니잖아 사실 오늘 우리가 오래 있었긴 했지만 누나의 의견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해서 아 진짜 이건 예상치 못한 그 의사를 물으러 왔던 거냐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서 누나가 혹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야 나도 너랑 재밌었어 아 그래? 응 재밌었어 그러면 내일 같이 데이트 하자 내일 뭐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 그래? 상 가는 거만 아니면 상 가는 거만 아니면 혜윤님이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 아 네 되게 안도의 그러니까요 이번 추석 때는 뭐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속에 거기까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혜윤님이 계속 좀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앞선 상황을 보면 데이트도 혼자 못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못 나눠보고 다이아는 또 잃을대로 다 잃고 뭐 가진 게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준식님이 손을 내밀면서 이제 또 다시 사랑에 백마탄 왕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준식님이 의외다 혜윤님을 선택한 게 내게 걸면 호감도 표시 어떻게 하게? 호감도 표시? 난 호감도를 줬으니까 호감도를 줄 필요가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늘은 다들 자기 데이트 한 상도에 고르지 않을까? 형 내일 아 잠깐만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나는 뒤통수를 치우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야 상도는 있다? 오케이 오케이 넌 어때? 너 상도 있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변기 하하하하 자 이제 또 오늘도 호감도 투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랜덤 데이트를 했으니까 같이 했던 상대한테 보내지 않을까요? 근데 효진님은 영배님한테 줘야 될 거 같아요 럭셔리 데이트 때 영배님이 다이아를 한 개 더 냈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재현 씨는 다이아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투표를 못 하나요? 근데 호감도 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이미 근데 올인을 한 걸 얘기를 하면서 호감을 이미 획득을 했으니 다이아 따위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닐까요? 불꽃 남자 효진님은 그럼 줄 사람이 많네 재현님한테도 줘야 되고 하나 받았어 누구 너? 어 카톡 안 왔어? 어 우리 하나씩 받았다 예린이한테 받았네 모르는 거지 어? 알겠는데 너가 오늘 예린 말고 뭘 한 게 없잖아 그렇지 나도 혜윤 누나 말고 한 게 없어 그렇지 어? 표정은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니까 역시 언더독 몇 개 받았어요? 나 말했잖아 0개라니까 진짜로? 너 3개? 2개? 비밀이에요 이런 이씨 아 말해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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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개 2개? 봐봐 그럴 거 같았어 한 명은 알 거 같아 누군지 한 명은 여전이지 뭐 응 흠 하 하 이거 진짜 그건 3일 4일 3일 차 4일 차 하면 이제 이틀 남은 건데 그 이틀 안에 내가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랑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었던 거 같아요 하 그래서 가슴이 좀 답답해 그래가지고 하하 근데 뭐 응 다 뭐 이런 거니까 오늘은 누가 누구한테 다이아를 보내게 될지 혜윤 님이 준식 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옥 님의 선택은? 당연히 효진 씨 아 그렇죠 지옥 님은 효진 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린 님의 선택은? 오우 예린 님은 재현 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우 예린 님은 재현 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준식 님의 선택은? 서민갑부 조준식의 선택은? 하하 아 혜윤 님 혜윤 님이랑 와 준식 님도 솔직하다 그러니까요 혜윤 님에게 마음을 충분히 표현을 했고 또 혜윤 님이 선택을 했고 안전하게 소린 님의 선택은? 거봐 일편단심이라니까 소린 님이 아 오 영배 님의 선택 영배 님의 선택 너무 기대돼요 영배 님의 선택은? 아 아 효진 님 역시 오늘 럭셔리 데이트가 컸나 봐요 아 여기서 이제 효진 님의 선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우리가 있었네요 그래요 살짝 두근거렸거든요 엇갈린 운명이네요 아 지금 지옥 님이랑 소린 님이 한 표씩 주고 받지를 못해가지고 아 어떡하죠 그럼 효진 씨가 재현 님한테 다이아를 받고 양도는 영배 님한테 한 거네요 그쵸 와 재현 님이 이 사실을 알면은 아 방송 보면 TV 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내일 일이고 오늘은 어쨌든 영배 님이랑 럭셔리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 럭셔리 한 거 이길 수가 없네요 내일 또 데이트가 있으니까 또 이제 독점 데이트를 누구랑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드디어 3일 자침 아 진짜 너무 좋지 어제 날씨 일했으면 뭘 했어도 힐링인데 아 저 둘 사진 찍으러 나갔나 봐 아 야 야 더 더 더 더 품 잡아 더 더 더 남자답게 좋아 그래 저럴 거 같은데 R 흐흐흐 럭셔리 이렇게 뭘 지금 봤어요? 지금 재현님이 효진님 손을 잡아주니까 지옥님 표정이 너무 안 좋게 지금 지옥님 범죄도시 마동석님 표정 같거든요 화가 단단히 났어요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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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진님 진짜 누구를 선택했을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영배님인가? 서핑에서 일어나기라고 해서 그냥 있어도 재밌으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서핑에서 일어나기라고 해서 그냥 있어도 재밌으니까 말을 이렇게 하신다? 재현님이 다이아 4개 준 게 진짜 컸다 근데 다이아까지 또 받았는데 선택을 안 하는 것도 너무 좋죠 아니 이제 효진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옥님도 있고 영배님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상 마지막 데이트에 재현님이랑 한다는 거는 사랑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잘 타긴 하나 보네 아 전혀? 아니 준식 오빠가 원래 예린 언니한테 관심이 있지 않나? 아 있었지 그래서 예린 언니가 되게 준식 오빠가 본인을 안 고른 것에 대해서 되게 은하해하더라고 배신감을 느꼈나? 그건 모르겠지 저랑 그분이랑은 계속 뭔가 연결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약간 뭔가 나한테 이제 호감이 좀 떨어졌나?